소중하신 분이고 제인들 앞으로도 많은 것들 해주실 분이지만 아까 고객 한 번 한 번 저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시간이 조금 지내셨고 이해를 해드리십시오. 저희는 매장이 사실 작년 6월에 오픈을 설정했습니다. 원래 도매를 전문적으로 했고요. 저는 한국타입 회사를 다니다 나와서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전문적으로 작년에 도소로에 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일반 매장같이 이 정도 매장가 아닌 데가 아니고 유통말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과 대화를 할 때 고객 성향에 맞추는데 전문 최하가격을 원하시면 최하가격을 받쳐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현재 앉아가지고 가장 최하가격을 두드리면 저는 받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